안녕하세요 이야기 끝입니다 화분으로 옮겨 간 것은 성공했구요 아 그리고 그 아까 동영상에 올렸지만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잎이 굉장히 말라버린거 그거는 그보다 일주일 전에 있더라구요 화분이 없어서 화분을 주문하고 나중에 한 거구요 시간 났을 때 화분 주문해서 도착하고 시간 났을 때 한거라고 일주일이나 뒤에 한 거라서 일주일 뒤에 한 것들은 잎사귀가 제대로 잘 되어있고 먼저 한 것은 시드시드 해져 버렸구요 예 근데 좀 물에 오래 담가 놓고 있는데 잘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그때 뿌리 뿌리가 없는거 그리고 얘는 어 잎사귀가 없는 것들은 일단 다 실패 했구요 뿌리가 없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뒤져 봐야 되겠죠 뿌리가 이런 것 밖에 없었는데 이게 새로 났네요 와 신기하다 어 성공했어요 뿌리 성공 감사합니다 휴스를 찍으려고 너무 빨리 막 끝냈는데 아 그냥 더 연장하겠습니다 잎사귀 이렇게 마른 거 있지만 당시 뿌리가 다 상해서 그 이 부분을 다 빼버려서 요것 밖에 실 같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마늘 그 즙에 즙을 갖다 집어 넣은 물 여기다 넣었는데요 얘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났네요 너무너무 고맙게도 얘는 성공했으니까 화분으로 바꿔 보려고 합니다 얘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실패 했지만 에 잎사귀 없고 이게 뿌리 뿌리 다 말라 버렸잖아요 얘도 어떻게 됐나 음 뿌리 안 그 잎사귀가 없는 거 잎사귀 안 났구요 얘도 그거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고 저는 아직 기초 호접난 처음 키우는 사람이라 검사 얘는 잎사귀가 없는 거라 뿌리는 약간 있었나 보네 아 상했네 뭐 제대 그니까 잎사귀 없는 건 제가 한 이 방법은 실패 했구요 뿌리가 없는 거는 이 마늘 즙의 수태 한 거는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